전기가 잘 못 컸다 우리 헤어져 너같이 전화권 못 지키는 사람 딱 질색이야 내가 가지 책을 많이 사놨어? 아 진짜 너무 하다 어? 이게 니 전남친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 날씨 너무 덥지 않아? 야 전동기에서 도움받았나 아 이런나 어디 놀러가야 되는데 학교에나 있고 아 그니까 니 전남친 아니야? 이 논문은 교수님께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16학번 박세희인데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싫어 어? 쟤 니 전남친 아니야? 어? 그렇네 이정도로 인형이네 공유마당 학교자루는 공유마당 학교자루는 공유마당 아 제자루는 공유가 아 제자루는 공유마당 아 제자루는 공유마당 어? 그럼 굿대 공감 때문에? 아 아 아 아 어 왜 불렀어? 나 지금 콜 올린 과제랑 유행 과제랑 성공 과제랑 비교했던 과제들 같은데 어.. 우리 같이 만날래?